아무래도 내가 잘못 걸린 것 같애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그런 놈을 어떻게 당해? 아니 어쩌다가 그런 놈을 좋아하게 된 거야? 좋아하는 거. 아니라고? 맞아. 드디어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나진아. 다 컸어. 아...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언니. 결말이 났으면 새 소설을 쓰는 거야. 새로운 결말이 어떻게 날 줄 알고. 그건 몰라. 써봐야 알지. 그러다가 중간에 관두면. 괜찮아. 새로 쓰면 되니까. 끝나지 않는 끝도 있는 법. 가끔은 그게 영원히 회자되기도 하지. 그 기공자 있지? 갑자기 연재 중단하니까 독자가 더 늘었어. 연재 중단으로 오히려 영원한 레전드가 되신 거지. 그니까 해. 일단 해봐. 나는 영원히 언니 응원하는 사람이니까. 넌... 그... 걔는 어떻게 된 건데? 의사? 음... 기다리는 중. 기다린다고? 응. 걔가 되게... 멀리 가서... 내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. 따라가는 것도 싫어할 거고. 그래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다리려고. 안 그러면 걔 만날 때 걔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할지도 몰라. 걔는 내가... 끝도 없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니까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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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